민주야 이 장가 안 갈게요 그러다 뒤져 민주야 저한테 어머니 그 오락시 있잖여 내가 오늘 어머니 만나고 왔거든 그 오락시 있잖여 그거 우리가 털어드리자이 털어드리자이 아따 막대가리다이 자 들어가 봐 현대 어머니가 직접 나한테 부탁하신겨 니 봐봐라 니 아버지 지금 딱 쓰러지셨는디 지금 어때요 어머니가 곁에서 가능도 못해드리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겨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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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현대 그 자식 고지식 해갖고 어 그 어머니가 그 그 그 한동안에 어 계속 그 어 콜콜콜콜콜콜ro 그게 뭐야 가족끼리 그게 뭐냐고 권까도 아니고 야 우리가 한번 도와드리면 진짜 좋은 게 뭘 거 같애요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겨 니 잘 봐봐 어머니 보험금 탓에서 은퇴 하시 고 형태랑도 화해하고 그러고 니 용돈 벌어서 장가 갈고 인수야 좋잖아 안그려?